이번 주말 이태원 참사 1년이 됩니다. 1년 전 인파가 몰릴 줄 알면서도 최소한의 안전 펜스도 또 인파를 정리해줄 교통경찰도 없었죠. 위험하다고 시민들이 신고를 해도 사실상 먹통처럼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. 어느새 1년이 지나 또 헬로윈이 돌아왔는데요. 이번 주말 경찰, 소방도, 구청도 바짝 긴장해주기 바랍니다. 마침 표 찍겠습니다. 준비된 곳에 참사는 없다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